자물쇠 제가 오늘 아주 신기한 자물쇠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 자물쇠로 아주 특별한 당신의 정보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텐데요. 우리 관객의 정보를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저희 자물쇠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돌려보면 이 빨간 라인에 이렇게 숫자를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빨간 라인에 숫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한번 아무렇게나 돌려보시겠어요? 여러가지 숫자 맞춰서 눌러보세요. 열리는지 옆을 누르면 됩니다. 열리나요? 아니요. 안 열리죠. 제가 4자리 숫자를 미리 맞춰놓은 거예요. 제가 쓰던 자물쇠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맞춰왔는데요. 숫자를 이용한 맛술을 보여줄 겁니다. 혹시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그분의 나이를 생각해주시면 돼요. 나이, 그분의 나이. 생각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태어난 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총 몇 자리가 되겠죠? 4자리. 4자리가 되겠죠. 좋아요. 제가 이 자물쇠에 세팅한 숫자가 바로 그 4자리 숫자입니다. 우리 관객분이 맘에 들어요. 좋아하는 그분의 생년이 되는 거죠. 태어난 해. 그걸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 관객분이 직접 해주시면 돼요. 많이 연상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객감했네. 객감 노랬네. 그렇죠? 이제 어플을 눌러보시겠어요? 그리고 자물쇠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자물쇠 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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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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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